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입니다. 이 국정감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22대 국회를 개원하고 나서 첫 번째 만지하는 국정감사이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면 의정활동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뽑히는 것들이고 피간 기간만 하더라도 18일 동안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무려 800여 곳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공식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게 주어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행했던 인사, 예산, 각종 사업에 대한 폼평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신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라이징스타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 숙권전당의 모습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8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종종 못 나온다면 정쟁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기대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중반기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보자고 나온다면 워낙 메가이스튜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명태균 씨로 보이는 선거 브로코들에 있어서의 역할들 그러면서 문제점들일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남북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가 되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어제 끝난 보궐선거들을 해서 최근 며칠간 이슈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국가함의 중요성들이 부각되지 않는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심지어 본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국정검사를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건 자명한 거고 국민이 입법 활동이라든가 국정현안을 살핀다든가 예산을 심사하는 직접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개 없으니 못하는데 그걸 대신 국회의원들이 심부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얘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정부를 질타할 수도 있고 또 입법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국회 바깥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부 정쟁이 너무 심화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부인의 어떤 문제라든가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윽박지른다든가 아니면 그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심부름인데 어쨌든 그 의원들이 누군가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국정감사로 쓰였던 역할을 전혀 못하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보면 국민들, 피감기관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번 국감에서는 좀 이례적인 부분들,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고압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장과는 욕설 비슷한 언어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하고 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모욕하지 말라, 소리치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국정감사는 지금 다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대다수의 의원들이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고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수의 관심 있는 이슈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줘야 될 룸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겠는가 어쨌든 언론에서 다뤄줘야지 피감기관들도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다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라고 대답하긴 할지라도 뒤돌아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차라리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큰 이슈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강원도에도 감사 대상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 내의 어떤 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은 각각의 강원도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동해안 지역의 산불이 매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형 헬기 도입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된 부분 그리고 향후 2030년에 어떤 화재 진압의 차질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도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용량 전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으면 그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한전에서 보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2026년까지 한 320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양구의 수입 하천댐, 기후위기 대응댐이라는 양구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부 장관이 주민들이 반대해도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을 했다는 부분이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통성 북상 문제 이 부분도 충분히 다뤄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관련 지역 이슈가 어떤 것들이 많이 다뤄져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현황이 있지만 특히 지역사회에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농농사 직불금제에 관련돼서 반드시 짚었으면 하는데요. 농농사 직불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농가소득 보장하고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무려 대상자도 120만 명이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리가 지나치게 소홀함으로 인해서 정작 일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수령하지 못하면서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보자고 한다면 전체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리수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헌법에서 재개하고 있는 경자 유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고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농지를 뺏겨야 되는 이런 사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현재 대두가 됐었는데 내용인지가 알고 보자고 한다면 이거를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피감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특히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인 피해 사례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근절 대책을 제시하고 내오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강원랜드하고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두드러졌던 부분들은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특히 강원도 출신 교사인 백승하 의원이 신경 교육감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최근 들어와서 청념도가 꼴찌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전자칠판화하고 정보화기기 또 통일단체 보조금 과정 속에서의 도교육청 인사에 있어서의 부정정한 행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게 되면서 백승하 의원이 교육부에 직접적인 특정감사를 요구했어요. 그 자리에서 교육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교육청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답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향후에 강원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임위 국정감사 주요 기관들 감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고요. 다만 직업계 고등학교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그리고 학생성장진단평가에 대한 의원의 질의하는 의원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강원특별법하고 연관이 돼서 교육자치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감기관이나 감사하는 국회의원 간의 어떤 논의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활약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홈페이지 가면 각 의원별로 발언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내 지역구에 어떤 의원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다 그 활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두 의원은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항수 의원이었고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 허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그 의원들이 이제 그 사안을 봤을 때 현안을 봤을 때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항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지역 현안인 수산물 정원연장 시설이라든가 재빙 시설에 대한 어떤 산업용 전기 인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허영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야당으로서 어떤 21굴행과 관저 의혹 사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도 함과 동시에 어떤 국방부의 어떤 군수품에 대한 어떤 그 하자문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어떤 급식비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 대한 말씀을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